전국적인 코로나19 유행 증가세 속에 대전과 세종, 충남에서도 하루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7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. 대전에서는 241명이 추가 확진돼 엿새 연속 200명대를 기록한 데 이어 최근 일주일 평균 하루 확진자 규모도 지난주와 비교해 34% 증가했습니다. 세종도 70명이 새로 양성 판정을 받았고, 최근 하루 300명대에 머물렀던 충남도 추가 확진자가 418명으로 늘어나는 등 확진자가 증가하는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재유행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.